조합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6월 15일 밤 9시 57분입니다 제가 지금 여행 중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베르겐츠라는 작은 도시에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지금이 2019년 6월 16일 일요일 새벽 5시가 되겠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조선닷컴을 열어보니까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쓰신 김형석의 백세일기 제목이 황장엽 씨가 내게 말했다 해방 후 탈북할 기회를 놓쳐 이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한국의 오늘날 현실에 주는 시사점이 큰 글이고 역시 연륜이 사인 분의 슬기가 묻어있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김형석 교수는 1920년생이시니까 한국 나이로는 백세입니다 유명한 철학자시죠 이분이 선 좋은 수필을 잃고 소년 청년기를 보낸 분들이 지금 벌써 70대, 80대가 되었습니다 이 김형석 교수의 장남이 벌써 73세의 대학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김형석 교수는 연세가 드시면서도 아주 글도 쓰시고 강연도 쓰시고 하면서 노령화 사회에 들어서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삶의 한 지표를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선 내용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저렇게 발전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또는 전에 유럽에서 유명한 사람들, 지식인, 사상가,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을 발전시켰다 미국 사람들만으로는 저렇게 발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발전한 것도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해방 직후부터 내려온 사람들 그리고 전쟁 중에 내려온 사람들이 역할이 컸다 그런데 황장엽 선생은 1997년에 일대결단을 하고 가족을 버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황장엽 선생이 만나니까 김형석 선생한테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고백을 선택이 너무 늦었다는 후회를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김형석 교수는 6.25 전에 김일성 세상이 되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충성하지 않으면 살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도 일제시대에는 정치와 무관한 삶에서는 자유가 있었는데 정치적 탄압은 있었는데 일반인들의 사적 생활에는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김일성이가 들어와서 전체주의 독재를 하니까 이것은 양심의 자유도 없고 종교의 자유도 없고 도저히 살 곳이 아니더라 해서 월남을 선택한 분인데 김형석 선생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자신과 같은 월남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받아준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때 월남한 사람 중에는 백선엽 장군과 같은 분도 계시고 백선엽 장군은 김형석 선생님과 동갑입니다 1920년생 그리고 주월 사령관을 했던 최명신 백선엽 최명신 둘 다 독실한 기독교신입니다 이분들이 월남을 했는데 6.25 때는 두 분이 한국군의 지휘관으로서 공산군을 막아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일성이가 남쪽으로 몰아낸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때려부수고 공산주의를 막는 데 앞장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특히 공산주의를 체험하고 도저히 이것은 인간이 살 곳이 못된다 하고 내려온 청년들이 남한에서 조직한 게 서북 청년단이었습니다 서북 청년단 평안도 사람들 중심으로 청년들 중심으로 또 학력이 높았습니다 북한 지역의 지주나 엘리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나라를 경영할 때 지도자가 절대 피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술자나 엘리트 전문가들은 잡아두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인재 아닙니까 나라를 발전시키려면 자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가리지 않고 다 몰아내버리니까 남쪽으로 북한에 살던 똑똑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왔다 기독교 신도들도 남쪽으로 왔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반공 기독교의 보루를 만들었다 영락교회 같은 데가 좋은 얘기입니다만 그리고 김영석 선생은 이 수필에서 이런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내 친구 안병욱 교수와 하던 이야기가 있다 만일 그 당시에 대한민국이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쯤 우리는 넓은 세계 어디에선가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있겠죠 조국을 빼앗긴 유랑민으로서 돌이켜보면 대한민국이 베풀어준 빚을 다 갚지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월남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넉넉히 받아준 이유는 뭡니까 차별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차별을 안 했습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채용한 나라이므로 사람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기독교, 불교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국민으로서 평등하게 대우하는 그것이 바로 월남한 사람들에게 혜택이 되어 가지고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고 또 방공전선에서 싸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고 한국의 기독교를 이 정도로 세계적 선교국가로 만든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자기가 쫓아낸 월남 사람들, 월남인들을 해서 망했다고 하면 과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대한민국을 삼키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도 김영석 선생과 비슷한 월남자입니다 즉, 1950년 12월 흥남에서 미군 함정을 타고 남한으로 왔습니다 미군 함정을 타고 남한에서 온 월남인 가족의 가족 출신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나 행동에서는 월남 가족을 받아준 대한민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엿보이지 않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안병욱 선생이나 김영석 선생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월남 가족이면서도 대한민국에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러니까 자연히 요사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사상적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은 북한과 이념 전쟁을 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대통령의 사상을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사상도 다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실수가 있으면 즉 대한민국에 반감을 품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북한의 지령을 받는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공산주의 신념을 가진 자가 대통령이 되었다든지 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그런 관계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적 문제에 대해서는 조그만큼의 성역도 없이 철저하게 검증되고 그 가족 전체에 대한 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법률로서 그렇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공적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토론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적 위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욱 더 광범위한 언론 자유를 만끽하면서 대통령의 사상 문제를 재단하고 논하고 분석해야 한다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용우 대법관의 주심일 때 한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의 운명이라는 측에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습성은 아버지 덕이 컸다 닥치는 대로 읽었기 때문에 사상계 같은 의식을 깨우치는 잡지도 비교적 일찍 접했다 아버지가 드물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사회의식이 깊은 분이었다 한일회담 때 이후 대학생에게 왜 한일회담에 반대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는 걸 들은 기억이 있다 우리나라는 농촌을 살리는 중농주의적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이 거꾸로 저고가로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게 어린이 내게 강하게 와 닿았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한일회담 때 학생들에게 한일회담 반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일회담을 반대하는 대학생의 시위가 있었지만 저도 시위에 참여한 사람이지만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어른 중에서 어른들 중에서 한일회담 반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정의감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일회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한일회담이 한국과 일본이 결국 국교를 수립하는 건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경제개발 정책은 해외로 나가는 것이고 한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것인데 한미일동맹의 일원인 일본과 수교가 안 되면 한미동맹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미국의 권유도 있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이 그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월남전쟁이 한참 때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월남의 파병을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월남의 파병하면 더욱더 한미동맹이 굳건해야 이익의 사단이 빠진 한국을 지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안보적 측면에서도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필요했습니다 욕을 많이 먹었죠 그러나 지나 놓고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큰 업적 중에 하나죠 이 한일회담 그리고 한일국교수교를 통해서 우리는 당시로는 막대한 청구권 자금을 받았고 더구나 기술을 같이 받았고 포항제철 같은 회사를 바로 청구권 자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학생들에게 한일회담을 반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참 특이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이한 그리고 중농주의적 적성장을 추구해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이 저고가 정책으로 농촌을 죽인다? 이건 완전히 사실과 다른 어른이면서도 당시에 어른이면서도 박정희의 경제 정책을 이렇게 왜곡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아마 그런 교육을 받았을 것 같은데 설명할 수 있느냐? 놀랄 정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농주의적 성장 중농주의적 정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중농주의가 뭡니까? 농촌을 중요시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골고루 발전시킨 사람입니다 도시도 발전시키고 농촌도 같이 발전시켰어요 농촌을 희생시켜서 도시를 발전시킨 게 아닙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농촌에서의 소득 증가율과 도시에서의 소득 증가율이 같아요 그리고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중농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적 성공 사례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는 박정희 정권이 농촌을 죽이는 정책을 편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이 문재인 씨에 대한 책에서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함경남도 흥남 출신인 문재인의 아버지는 일제 때 함흥농고를 나와 북한 치하에서 흥남시청 농업개장 유엔군 진주기관 동안 농업 과장을 지냈다 그는 농업개장 시절 공산당 입당을 강요받으며 시달렸던 경험 때문에 다시는 공무생활을 안겠다고 결심했고 흥남 출수로 한국에 내려와 실패한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왜 남한에 왔느냐 자유를 찾아서 왔느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 에 대해서는 문재인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명에서 희망으로라는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비난민들이 갖고 있는 북한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산체제를 싫어하는 것은 일반적인데 전쟁 전에 내려온 사람들은 북한 체제가 너무 싫어서 탄압을 심하게 받거나 해서 내려온 사람들이어서 북한에 대한 정오심이 아주 강해요 북한 출신이지만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 감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반대로 전쟁 통해 내려온 사람들은 물론 북한 체제가 싫어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낭북 회담을 하거나 이상가족 상봉이라도 하면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서 매달려 눈물을 흘립니다 피난들이 다들 반복적인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쟁 통해 내려온 피난민들이 훨씬 많기도 해요 요지는 전쟁 통해 내려온 피난민들은 북한은 무조건적으로 북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런데 반복적이 아니라는 게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을 싫어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당연히 북한 정권에 반대해야죠 반대하는데 앞장서야죠 그런데 반복적인 게 무슨 나쁜 행동이나 되는 것처럼 전쟁 통해 내려온 사람들은 반복적이지 않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무래도 어색을 합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사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을 이해하려면 1950년 12월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때 중공군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대공세를 펴니까 유엔군은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할 때 메가드가 북한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린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중에는 자유를 찾아서가 아니라 우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북한을 떠나자 그래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6.25 남침이라고 그때 하지 않았어요 6.25 내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피해 있으면 전쟁이 끝날 줄 알고 남쪽으로 내려왔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즉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일단 살고 보자 하는 차원에서 내려왔다 거기서도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은 부친이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고 미군의 도움을 받았고 유엔군이 파병되어서 대한민국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 어색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문재인의 운명이란 책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학 시절 나의 비판의식과 사회의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은 그 무려 많은 대학생들이 그러했던 리영희 선생이었다 나는 리영희 선생의 전환시대의 논리가 발간되기 전에 그 속에 담긴 백차남전쟁 논문을 창작과 비평잡기에서 먼저 읽었다 1.2부는 누구도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을 시기에 미국의 패배와 월남의 폐망을 예고했다 3부는 그 예고가 그대로 실현된 것을 현실 속에서 확인하면서 결산하는 것이었다 적어도 그 속에서나마 진실의 승리를 확인하면서 일론 나 자신도 희열을 느꼈던 기억이 생생하다 아니 월남이 망했는데 왜 희열을 느낍니까? 월남에 한국군이 연 30만명이 파병되었습니다 거기서 5천명이 전사를 했고 1만명이 부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주려고 했던 월남이 폐망했는데 왜 희열을 느낍니까? 아쉬움을 느껴야지 월남이 공산화되었는데 희열을 느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의식도 반감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또는 미국에 이겼기 때문에 희열을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반미, 반미적 성향,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아주 문제점이 있는 생각 이게 합쳐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합쳐져 있다 합쳐져 있다 자 그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느냐 대한민국이 묻는다는 책에서 이게 아마 대담 집인 것 같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친일 세력이 해방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뚱뚱거리고 독재 군부 세력과 안보를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은 민주화 이후에도 우리 사회를 계속 지배해 나가고 그때그때 화장만 바꾸는 겁니다 친일에서 반공으로 또는 산업화 세력으로 지역주의를 이용한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것이 정말로 위선적인 허위의 세력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친일 세력 독재 세력, 군부 세력 안보 빙자한 사이비 보수 세력 산업화 세력 뭐 이런 식으로 희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월남에 내려온 것을 대한민국이 품어주었는데도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스웨덴에 가서 스웨덴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미국식 모델로 경제 개발에 성공했지만 그 때문에 양극화도 심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아닌 거짓말입니다 한국은 미국식으로 미국 모델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박정희의 경제 개발 성공은 독창적이고 주체적이고 한국식으로 한 겁니다 한국식으로 미국의 합리주의 정신을 배우고 일본의 국가주의적 엘리트 의식을 참고로 하고 그리고 유교 문화에서 나오는 상하관계라든지 기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대 경험을 가진 한국의 젊은이들을 잘 부려가지고 이런 건사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적 모델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지금 제3 세계가 개발도상국이 모델로 삼아야 될 경제 개발은 미국식도 아니고 유럽식도 아니고 바로 대한민국식이다 해서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식으로 발전했다고요? 우리가 미국식 경제 모델을 채용했다고요?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대주의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놓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미국식 모델로 하지도 않았는데 미국식 모델로 했다고 해놓고 그래서 양극화가 심해졌다? 어떻게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는 대통령을 우리가 뽑았는지 참 통탄할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문제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뽑은 사람 지금도 굳게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입니다 문재인 지지의 중요한 이유가 외교 잘한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잘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쨌든 서두에 김형석 교수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북한 출신을 넉넉하게 받아준 대한민국에 고맙다 그 빚을 졌다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과 남쪽으로 내려온 문재인 아버지가 보여준 행태 행태는 정말 대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